미스트로2 탑세븐 TV조선 계약 종료 미스트로2 탑세븐과 TV조선의 전속계약이 만료됐습니다. 탑세븐 양지은 홍지은 김다연 김태현 김우영 별사랑 은가은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던 림브랜딩은 5일 탑세븐과 림브랜딩 사이 매니지먼트 계약이 9월 3일 공식적으로 종료됐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의 앞날을 응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미스트로2 진, 양지은이 트롯 여왕 장윤정과 한솥밥을 먹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스트로2 진, 가수 양지은, 장윤정 소속사 계약 소식의 프로필 관심 장윤정과 한솥밥을 먹게 된 트롯 가수 양지은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소속사 스카이이엠엠은 양지은과의 전속계약 체결 소식을 전하며 양지은의 매력이 더욱 빛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지은은 트롯 여왕 장윤정과 한솥밥을 먹게 된 가수 양지은은 1990년 제주도 북제주군 한림읍에서 태어났으며 한림고등학교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무용문화재 판소리 흥무가 이수하중 제주 출신 1호로 KBS 국악동유지 우수상, 서울 전국국악경연대회 중고등부 판소리 부문 우수상, 목사고울 나주 전국국악경연대회 대상, 목포 유달 전국국악대전 일반부 대상 등의 수상 경력을 지니고 있죠.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로2에서 진에 오르며 유명세를 탄 뒤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10인 대상 트롯 부문에 해상되는 영예를 누리였죠. 한편 양지은의 과적 관계로는 치과의사인 남편 조창욱과 5년 전 결혼해 슬아의 아들 한 명과 딸 한 명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금까지 시청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